김성현이의 꿈, 여행! 자, 어떻게 를 볼까요? 나하지만 그냥 가지고 남겨있는 나한테 머들어 주게 휘러버젼 정글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수많은 이야기들 말하려 했지만 닿지 않는 공평한 메아리는 마지막까지 던져만 견뎌와 주리라 달콤한 손에 떨어져야 했던 우리의 마지막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울리지 않는 공기 우린 남겨온 마지막 감정을 우린 남겨온 마지막 전화를 우린 남겨온 마지막 생각을 우린 남겨보고 우린 남겨둡이 우린 남겨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